안녕하세요 피아트 TV 이상실입니다 취미 사진으로 돈 벌기 스톡 사진 강좌 중에 오늘은 그 네번째 강의 업계에서 꼭 다루는 사진 카테고리 6개입니다 흔히 그것을 B6라고 부르는데요 첫번째가 비즈니스 두번째가 라이프 스타일 세번째가 내추럴 앤 와일드 라이프 네번째가 스포츠 앤 레저 다섯번째가 아이디어 그리고 여섯번째가 트래블입니다 스톡 사진에는 정말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는 더 많은 또 작은 카테고리들이 있구요 오늘은 그 첫번째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세요? 기억나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분명 어디선가 본듯한 이미지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무심코 봐봤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건 이제부터는 그런 카달로그가 됐던 그런 이미지를 보게 되면 유심히 보게 될 것입니다 뭐 사인하는 장면이라든지 악수하는 장면 점프하는 도약하는 회의하는 업무보는 출장가는 PT하는 전화하는 그런 뭐 비즈니스 관련 소품들이 있는 이미지들 스톡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들이 보인다는 거죠 스튜디오에서 양복을 입은 모델에게 명함 하나 들게 하고 이를 찍은 사진 이 사진이 작가에게 얼마만큼의 수익을 벌어다 주었을까요? 4년 전에 이 이미지로 통해서 이 작가가 4만 달러 이상 벌은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순간에도 팔리고 있구요 어마어마하죠? 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명함 관련된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식의 실제로 명함을 디자인해서 올리는 이미지들도 많이 있구요 아 사진 좋죠? 아 이분한테 명함 하나 받고 싶네요 나만 그런거 아니죠? 자 그 외에도 이런 비즈니스 소품들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한 장의 이미지를 만드셔도 되고 각자의 이미지를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주위에 있는 소품들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규어를 이용한다던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가 됐던 노트북이 됐던 만연필이 됐던 이런걸 활용해서 찍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비즈니스맨들이 사인하는 장면들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악수하는 장면 야외에서든 실내에서든 다양하게 이런 이미지들을 앵글에 변화를 주면서 촬영을 하면 되는 거죠 동양인과 서양인, 그리고 남녀, 젊은이와 중년의 비즈니스 파트너들 이런식의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대비되는 모습으로 촬영하시면 더 승산이 있겠죠 그리고 회의하는 장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죠 세 명, 두 명, 여러 명 야외에서 배경을 어디에 두느냐 장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백그라운드를 뒀을 때 이 백그라운드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사진들을 Environment Portality라고 그래요 환경 사진 이 배경이 이 사람이 직업을 설명해주는 이런 사진을 Environment Portality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하시든지 Portality 작업을 하든지 할 때는 늘 배경을 선택을 잘 하시라는 거죠 이런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시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심플하지요? 레시지만 딱 보여주면 됩니다 서쪽 사진에서는 그게 포인트거든요 복잡한 거 필요 없고요 딱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말해주면 됩니다 야외에서 휴식시간에 커피를 마시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지구봉을 들고 뒤돌아 서 있는 모습 즐겨하는 그리고 CEO 같은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어디 안내하고 있는 화이팅하는 그리고 상담사 역할 이런 식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커리어우먼 도시에서 노트북을 사용하고 웃고 있는 젊은 여성 사업가 같은 차를 다 이동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이미지들이 많이 판매가 된다는 거죠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누구 빈자리를 남겨둠으로써 계약건이든 미팅이든 다양한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이미지들의 포트레이터들도 많이 판매가 됩니다 팀워크, 행복한 동료들, 창업 이런 느낌에서 이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건설관련 이미지들입니다 건설관련 이미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새로운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인 거고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뭐 설계 도면이 있다든지 안전모로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는 글을 설명해 주잖아요 제가 건설사 모델하우스 같은 인터넷 촬영을 많이 하는데요 대행사 담당자를 만나보면 스톱 관련 이미지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있는 사진은 다 그 사진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관련 아이템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판매자 한율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품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상상력을 가지고 작업하시면 충분히 성산이 있는 이쪽 분야입니다 비즈니스 분야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공간 비즈니스 공간들 꾸준히 판매되고 있고요 뭐 어떤 기호를 이용을 해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소품들을 활용을 해서 메시지를 만들면 이 이미지들이 판매가 된다는 거죠 뭐 하늘 아래 뭐 새로운 게 없다고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찍는 사진이 다 새로운 사진이고 다 다른 사진들이에요 왜 모델이 다르고 장사가 다르고 소품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는 겁니다 좋은 사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조금 더 포인트를 더 주시면 충분히 성산이 있는 분야입니다 자 이런 고천 건물 사진들 기본적으로 촬영할 만한 이미지들이죠 여러분들이 테헤란노를 간다든지 삼성동 주위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죠 건물 안에서 찍기도 하고 건물 밖에서 찍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찍어놓으면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다니면서 툭툭 찍어놓은 사진들이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고요 아 엄청나죠 장대 높뛰기 이 대를 사야되나요 가이드에 참 좋죠 사진이든 합성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진을 통해서 메시지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건지 여러분들도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충분히 성산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비즈니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비즈니스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촬영할만한 키워드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워낙 좋은 사진도 많이 있지만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동양인과 서양인 그리고 남성과 여성 전문사람과 노년 뭐 이런 대비적인 모습들을 활용을 해서 작업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스톡사진을 취미생활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스톡사진은 충분히 상업사진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스톡사진을 돈 주고 사는 일은 많지가 않거든요 구매자들은 대부분 전문사진작가들한테 촬영일을 의뢰하는 광고 홍보 출판 기획 담당자들 디자이너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사진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사진과 잘 팔린 사진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굿 포토가 있을 것이고 굿 마켓터블 포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것이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사진을 찍는 것도 좋지만 이 스톡에서는 시장이 원하는 그런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촬영 전에 스톡사진 시장에서 원하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를 심각하시고 그리고 셔틀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더 빅식스 중에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 때는 또 전체 시장이 한 5, 60%를 차지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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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